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중에 일부가 이번 주말에 의원 외교를 합치고 베트남으로 출국을 했다가 욕을 뒤지게 먹고 하루 만에 조기 귀국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특히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혜에 관련해가지고 이번 정권에게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얼마 전 윤 대통령이 외교적인 문제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도 국내에는 지금 수혜가 나서 난리인데 대통령이 위험지역을 방문했다고 맹비난을 쏟아냈는데요. 그랬던 민주당이 지금 수혜 한 복판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으로 출국을 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이들이 현 정권을 비판하고 현 정권의 수혜 정책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이런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오늘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박정희라든가 박병석, 최기상, 윤준병 의원이 베트남하고 라오스를 방문하는 5박 6일 일정을 위해서 출국을 했다가 일부 의원들이 되돌아오고 있는 중이라고 전하고 있고 해당 의원실의 관계자들은 두 달 전부터 준비했었던 외교 일정이기 때문에 갑자기 일정을 취소하면 상당한 외교적인 결례가 되게 있기 때문에 취소하기가 힘든 일정이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러한 주장은 별로 핑계가 될 수 없는 것이 한마디로 자기들의 외교 행보는 중요하고 대통령의 외교 행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데 민주당의 원내대표인 박광훈 같은 경우에는 저번주까지만 하더라도 수혜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에게 책임 있는 자세가 없다라고 비판을 했었고 야당 국방이라든가 외통위, 정보위 소속의 의원들은 지금처럼 수혜 피해 속에서 전쟁태로 달려가서 국가 안보로 위협을 했다는 등 전쟁의 불씨를 땡겨왔다는 등 별하별 비판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현 정권에서 수혜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준비도 안 했고 수혜가 난 후에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면서 지금이 무정부 상태네 모네 이런 비판까지 하면서 현 정권을 신랄하게 까고 있는데 본인들 집안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에 해외 출장을 간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고 특히나 문제 중에 하나는 이번에 출장길에 오른 박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소관하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환노위 같은 경우에는 이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처리해야 되는 이런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쌩까고 해외로 나가고 있으니 이런 정당에서 누가 누구를 비판을 하는 것인가 어이가 없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국민의힘 측에서도 전국에 극한 호우가 쏟아지고 있고 수혜로 소중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중체에 대한 시점인데 베트남 출장을 떠난 민주당 의원들을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다라고 비판을 했으며 도대체 무슨 일이 그렇게 시급하길래 전국을 집어삼키고 있는 수혜의 피해를 뒤로 하고 의원 외교에 나서야 하는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처리를 해야 되는 당사자가 환노위원이고 환노위원장인데 베트남으로 떠났다는 것은 어이가 없다면서 그것도 집중호우가 막 시작된 시점에 떠났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아무튼 민주당 의원들이 베트남에 환장하는 것은 그쪽 정당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러느냐 하겠지만 무슨 일이든지 때와 장소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것은 그 속내가 뻔하고 너무 속보이는 행동을 했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또 민주당은 이러한 지적이 나오는 것이 이게 처음도 아닌 게 지난 3월 달에도 한참 민주당에서 방탄 국회를 열고 있는 시점에 민주당은 국회를 여는 핑계로 현안이 하도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국회를 하루도 놀릴 수가 없다. 국회를 365일 열어놔도 모자랄 판이다. 뭐 이런 핑계를 대면서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에는 바로 방탄을 치려고 완전히 5분 대기조처럼 국회를 열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래놓고 민주당 의원들은 30명 이상이 외유성 출장을 떠나가지고 논란이 되었으며 당시에도 아니 왜 국회를 열어놓고 출장을 가냐 이럴 바야 국회가 쉴 때 쉬는 게 낫지 않는가 라고 물어보니 치열하게 토론을 하기 위해서 베트남을 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면서 비아냥이 쏟아졌고 또 이들의 행적을 취재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얼마나 치열하게 토론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롱베라든가 유명 관광지를 돌아다닌 것이 확인이 되었고 크루즈 관광이라든가 마사지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즐긴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민주당 말에 의하면 수혜 때문에 대통령의 외교 일정도 부적절하다라고 그 난리 부르스를 치더니 정작 본인들은 현안이 쌓여 있는데도 출장을 나가는 것은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어이가 없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튼 민주당 의원들은 국내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출장단의 일부가 출장 하루 만에 귀국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측에서는 비록 사전에 잡힌 외교 일정이나 수혜 기간 중에 해외 순방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가 의견을 전달을 했고 박병석 전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의원은 조기 귀국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만 봐도 민주당 의원들이 무리해서 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현지에 갔는데 하루 만에 일정을 다 캔슬해버리고 돌아올 수 있을 정도면 그렇게 중요한 일정은 아니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 이게 전형적인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그런 플랜을 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국회의장이라든가 진짜 중요한 일정에 있는 사람은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없고 나머지 그 스키다시들 모아가지고 수행단이네 뭐네 이지랄해가지고 한 세트로 나가서 놀다 들어오는 거 이거 완전히 고전적인 수법이죠. 아무튼 앞으로 국회에서는 수행단이네 뭐네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조금 제한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이번에 출장을 간 의원들은 비판이 쏟아지니까 환노위원장인 박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26일날 환노위소위원회가 있고 28일에 전체 회의를 열기로 이미 합의를 했다면서 28일에 귀국을 해서 전체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법안론의 과정에 문제가 없게끔 정리를 다 해놓고 출장을 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역시도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토 일정 때문에 출국을 했었고 대통령이 나토 일정 때문에 출국을 할 때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리를 비우니까 한덕수 총리라든가 국내 참모들에게 수의 대응을 잘 해달라고 당부를 하고 갔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비가 훨씬 많이 와서 여러가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책임질하라고 난리치고 있는 민주당이 자기네들은 다 지금 세팅을 해놓고 나갔으니까 문제없다. 준비해놓고 나갔으니까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셀프실드를 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핑계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도 이번에 출장단에 포함이 되었지만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수의 상황에서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비상 대기령을 걸어버려가지고 일정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박병소 의장을 비롯해가지고 몇몇 주요 인물들은 모르겠지만 민주당 의원들 역시도 특히나 지금 돌아오는 의원들 역시도 일정을 취소하려면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러지 않고 굳이 출장을 갔다라는 것은 이거는 외유성 출장을 갔다라는 비판은 피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도 보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수의 상황을 복구하기 위해서 빨리 추경을 편성을 하라는 둥 아주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데 이런 소리 할 것이 아니라 직구석 단속이나 좀 먼저 하는 것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만드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